네? 사진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이라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둘 다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얼굴 나오니까 보지 말고 이렇게 손만 내밀어 줄게요. 연예인 닮았네. 사진만? 여자야. 나는 닮았어. 그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이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죠? 사진을 보기 전에 사진을 보기 전에 언니는 연결된 사람이니까 봐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안 봐주는데 이게 연관이 되어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봐줄게요. 여자가 아까워. 네. 내가 아는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네. 아까워. 그리고 두 부부죠? 네. 두 부부인데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는 건지 남자가 좋아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응? 그 이유는 이 언니한테 모든 걸 다 맞춰. 응?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두 부부를 가지고 나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여자가 더 아깝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응? 맞아요. 본인 저거 음성 처리 해줄게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나중에 이 언니 비참해져. 때 아니게 신용적인 돈 거래나지 말라고 하세요 부부라도. 근데 언니 충고를 들어? 아니요. 안 듣지? 그 이유가 우리가 눈에 뭐가 씨면 응? 그리고 누구나 눈에 씌이고 언니가 나쁘다 하면 이 사람은 언니랑 아무리 절친이라도 언니가 나쁜 년이 될 수가 있어. 응?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같이 둘 쌍쌍이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조금 안 좋게 남자를 안 좋게 본다. 자기 신랑을 안 좋게 본다. 근데 그 신랑이 좀 안 좋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언니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 친구 간에. 남편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의도 끊길 수가 있다고. 응?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조금 가스라이팅? 맞아. 이라고 설명해야 되나? 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데 세뇌당한다고 설명을 할게. 종교도 아닌 것이. 응? 그리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가본 거야.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원래 착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지금은 지금은 각별히 조심하세요. 모임도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도 그리고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그냥 여기 남자를 그냥 지켜주세요. 군말하지 마라. 백인님 송사하라 그랬다. 친구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했고 괜찮니라고 한마디 했고 좀 우리가 친구 얘기하고 좀 그런 것 같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남편 뭐 친구끼리 만나는 남편 욕도 할 수 있잖아. 특별히 하면 안 돼. 왜요? 나중에 그 남자 얘기 들으면 언니가 둘을 못살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하나. 그래서 너는 나쁜 년인 거야. 응? 그 이유가 이 언니는요. 절대 이 남자나 부부지만 동관계하면 안 돼요. 둘이 관제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어? 관제에 이미 들어갔어요. 관제가 들어가 있어요. 또 있나요 관제가? 또 있어요. 그럼 이 언니가 나중에 정말 개인회사까지 하고 파상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이 얘기를 가서 얘기하면 너는 내 서방을 욕하는 년이야. 안니다. 더 비참해진다고 그랬지. 왜 왜 내가 뭐라 하면 이걸 오해 내가 요즘 오해하지 마요. 그냥 언니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제발 한 번 정도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만한데 이 언니가 외로운 사주의 팔자인데 이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더 좋은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다. 근데 이 미쳤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살아간다는데 내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뭐라 할 순 없다. 근데 얘가 진짜 뭐가 C인 것 같고 뭔 상처를 받았길래 뭘 마음의 문을 차단해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했길래 어? 돈 많아야 돼요. 여자가 돈이 많아야 돼요. 이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미 세고랑 안 찬 게 다행이야. 이 남자 이 남자가 주세기라 그러죠. 이 오빠도 제가 오래됐거든요. 20년 정도 알았는데 너무 변했어요. 뭔가가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재웠는데 사고가 났죠. 네. 그게 꼭 나를 안 건드렸어도 가만히 있다가 여기는요 도둑놈 소리가 들려. 여자도 도둑놈이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도 도둑놈이요 정신이 뭔가 헛달라겠어요. 여기가 막말로 언니는 신이라 그래도 여기는 많이 이상한 이상한 잡기잡신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얘 세고랑 안 찬 게 다행이라고 집행위에도 둘이 똑같이 받고 있고요. 지금 사회공사 몇 명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너가 나쁜 년이라고 그 친구한테는 근데 도와달라고 해요. 친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 상태까지 됐는지 몰랐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줬다간 지금은 그리고 돈적인 건 엮이지 마라 자기도 돈적인 건 엮이지 않은데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친구는 돈도 없고 근데 그 남자가 그 오빠가 그 오빠가 이제 엄마 남자로 해요. 네. 엄마 엄마 그니까 친구 엄마 까지 신용대책을 받아서 여보세요. 네. 돈 많아야 된다고 그랬지 네. 이 사랑을 지키려면 미안한데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아야 될 방국이야 지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미궁수록을 빠지고 다 버려야 돼. 그냥 다 내가 갚겠다. 다 내가 뭐 더 벌려지기 전에 네. 더 일어나기 전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도 바닥쳤어 지금 언니가 불쌍하지만 이 친구가 더 불쌍한데 구사이 아니 구제 중생이 안 돼요 이 친구는 지금 다 버리고 나와서 진짜 어디 가서 숨어서 당분간 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놔주지도 않아 더 이상 하다못해 친구한테 돈을 꺼고 뭐도 꺼고 끝까지 가서 뭘 못 꺼고 정말 놀아서 돈 한 푼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면 버려진다. 우리 집에서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두 번이라고 그런 게 뭐야 뭐 훔쳤어? 세고랑 또 소리가 난다 그랬지 응? 집행위를 받고 있는데도 그랬다면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으면 조금 자기 마음도 그런데 또 이럴 거야 이 언니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 정도면 가지고 놈기고 이 정도면 왜 나이들 먹고 나중에 이쁨 떨어지고 나중에 능력 떨어지고 나중에 능력 떨어지고 버림받는 건 100%야 어디 가서 할 소연을 할 거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 할 것 같고 잘해 주니까 만났는데 그걸 떠나서 주식을 해도 망해요 사업을 해도 망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 이유는 무당집에 구슬해도 안 돼요 우리도 될성 싶은 사람 빌라고 해 그잖아 그 단 하나 될 것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네가 진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너 어디 하다 못해 있으면 그거 항구해 주고 용기 주고 나와서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고 언니마저 버리지 마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네가 선택을 해서 얘기해라 난 너 친구다 친구가 친구를 버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네가 아무도 없지 않지 않다 창피한 거 친구한테는 창피한 게 없다 부모한테는 창피할 수 있어도 친구한테는 창피한 게 없다 그러니 너 살아라 난 너 뒤에 있을게 그렇게 항상 뒤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힘들면 내가 달려갈 게 언제든지 와 근데 너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누굴 버리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살자고 가자는 건데 이건 그러면 가족 형제 일식까지 다 다단계야 가서 돈 끌어와야 되는데 그치 범별을 안 저지르고 살 친구야 법은 뭐 어쩌다가 신호위반 한 번 했다 그러면 이 정도겠지만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친구도 시내 가보니 만약에 자기가 뭐가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약해 놓은지라 너무 착해 나서 응 누굴 버리지도 못하고 지도 알아 응 자기도 알아 아는데 그냥 이해하려는 거야 이해하려고 참고 맨날 자기한테 화를 오히려 더 낸대요 자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죽을 사자 저쪽에서 입으로 나오는 건 아주 미안해 쌍소리가 그지였고요 근데 양식을 같이 자기의 자 잘못 일도 없고요 응 그리고 왜 저러고 살아가는지 오버를 하자면 두 부부 관계를 사이를 오해를 하고 우리가 찢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러다 네 친구가 죽어요 네 그럴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미안해요 네 다 빨아먹었어요 네 이미 이제 다 빨아먹었다고 하다못해 자기 거 자기 신용 친구에 하다못해 친정에 부모 엄마 하면 엄마 뭐 하다못해 누군미우면 더 이상 꿀 데가 없어 집도 거의 막 입력까지 들어간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을 잘 하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 정도라면 쉽게나 주진 않을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신 차리고 너 형제 부모 죽이고 싶지 않고 너 죽고 싶지 않다면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그 사회봉사 먹는 게 안 끝나가지고 시간은 안 걸렸잖아요 네 법적인 거니까 방송이니까 또 있어요 관에 친구한테 아니면 남자한테 둘한테 싸우다가 뭐가 생길까 폭언이 폭행이 됩니다 난 이 사람이 내년 내 훈연수에 병원행이 모입니다 그게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아니길 바래요 이 언니도 참다 참다 폭발하면 눈이 도는 언니입니다 워낙 착하니까 근데 왜 그게 쪽팔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어디서 그렇게 자존심이 확 하고 나오면 너 죽고 나 죽자 본인이 친구가 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났구나 내가 멈추고 내가 빨리 일했더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가 열어죽이고 나도 죽는구나 너 이래서 사단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스라이팅도 가스라이팅이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가서 이 발을 담갔는데 발을 뺄라니 뺄 수도 없고 자꾸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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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여서 막말로 이 정도면 친구의 저거니까 오래됐다 하니까 내가 요거는 못하겠다 하지만 욕이 막 나와 미안한데 네 남자가 이 정도면 여자를 놔둬야지 그지 자기가 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다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누가 다 해달래 그랬으면 도구를 쓰지 말아야지 네 최소한 미안하다 최소한 어디 가서 대리기사라도 하고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든가 그런 깜은 못되고 막말로 지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어 지금 내가 화낼 건 아니에요 내가 언니가 당사직 아니니까 내가 화낼 건 아니에요 내가 화낼 건 아니에요 일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감시죠 아직까지 네 전화도 잘 못하고 감시죠 이게 어떤 거 그런 거 있잖아 뭘 뭘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어 어디나 가서 내보내면 다른 남자가 붙을 거 같아서 감시고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거기에 자격지심에 이 언니를 괴롭히면서 합이 안 돼요 내가 맞을 수 있는 건 앞전에 그런 얘기까지만 합이 안 돼요 근데 한 인간이 죽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한 인간이 사고를 안 쳐도 관을 잡고 따라다니고 끌고 다니고 남자 잘못만 다져 여자 인생이 아수라장이 되고 망쳐버릴 거 같아서 돈을 밟으면 너 고생했다 하고 이 남자가 그리고 그렇게 뭐 쓰레기라 얘기는 안 할게요 본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신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단 네가 결정을 하면 난 그때 돕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세요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결정하면 난 너를 응원할 거야 항상 너 뒤엔 내가 있어 그리고 네가 잘 산다면 그래도 응원할 거야 왜? 칭찬도 해줘야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몰고 가면 생각의 차이가 네가 잘 산다면 난 그것도 응원할 거야 네가 포기한다면 난 그거에 너의 인생에 내가 응원해줄 거야 우리 아직 젊어 근데 네가 행복한 게 뭔지 너의 삶이 뭔지 한 번 정도 생각하라고 추구하고 그 정도 추구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저러다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아니라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 진짜야 2년 뒤에 병원 안 가는지 보냐 2년 안쪽으로 병원 안 가는지 보자 내 손에 장을 찐다 내가 그래서 내가 나도 네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지금 사회성이 떨어지고 낯선 사람이라 말도 못하겠고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 여자가 너무 아직은 가고 싶은 게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걸 생이별을 만들 우리는 권리는 없어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이런 사람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지만 내가 물어보기 전에 욱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 갖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저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사 그 언니가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상황이고 잘못하면 언니 친구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언니의 운세가 내년에 내가 잘못 관여했다가 추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거기 상태에서 그래도 이 언니가 우울증이 들어와서 자존감이 내려서 자괴감이 와서 자살을 하는 게 없어야 돼서 저성사자가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위로해지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를 그냥 치료라도 받아보라고 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네가 더 걱정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잘 극복할 수 있게 바람이라도 쐬어주고 잘 극복할 수 있게 그냥 둘이 얘기 좀 하자고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너무 아니 본인이 내려가 제가 내려갈 거 같은데 제가 어쨌든 그래 내려가요 그리고 함께 어울릴 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관제가 또 있습니다 경고는 해줘요 만나서 경고는 했어요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못 볼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저도 20년 알았지만 못 볼 것 같더라고 이제 아 더 이상 못 볼 것 같더라고 보면 싸움냅니다 보면 그나마 내 친구도 이뤄요 그래도 언니는 친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곳이라도 있구나 친구 때문에 또 봐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 그 정도에서만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다 버리고 올 때 너랑 나는 살 게 많다 희망을 주시고 네가 산다 그러면 수습은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뭐가 있고 있고 있으면 이 사람들 딴에는 계속 관이 따라다닙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아는 언니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무서워 저는 응 그러니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니 딴에도 계속 본인이 신의 가물을 거둬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신의 가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정신이 언니는 그래도 정신이 울그리게 밝혔으니까 누군가 하나는 구제중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잃지마 내 옆에서 시원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내 아는 사람 내 아는 친구 내 아는 동생들이 자꾸만 이러고 나는 왜 그런 자만 만나고 그런 자를 내가 못 지켜줬을까 언니도 얘기 듣고 인생 허망하다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 언니도 이렇게 살 언니가 아닌데 그러니 헤어져라 말하는 말은 알 수 없지만 헤어져도 응원할 것이오 살아가도 응원할 것이오 저는 헤어져라 말하는 얘기 안 해요 남한테 그건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 네 언젠간 본인 맞는다 나의 결론은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2년 안쪽으로는 변이 병원 간다 그게 어떻게 차라리 어디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고칠 수 있는 병에게 다행이지 뭔가가 자기가 순간의 선택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가 그 병원이 아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살아났던 것 같아요 생비해서 뭐해서 자기가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어디 시골총각 서울여자만 나갖고 자랑하고 다니는 겨기에 아주 누리고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척 뒤로는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돈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앞전으로 돈을 쓰고 뒷전으로 돈이 까지는 시국에 여기가 두 운세 내가 이 점을 맞은 이유가 이겁니다 친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저도 그럴 거 없어 그래서 맞은 겁니다 그린 용기 주라고 아시겠죠 네